쭉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쭉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잡으셨네 잘 잡으시네 이거 크다 단머리 올라오네 단머리 올라오네 단머리 올라오네 잘 잡으시네 사부님 또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아 야 뭐 요즘 뭐 일 다닌다고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크다 오 대부분 크네 아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 그렇게 안 많지만 그래도 뭐 제법 보셨네 저기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침 일찍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지금 낮이라서 더븐떤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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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계속 잡고 오겠습니다 한클로 한클로 다 잡아가는데 저저게도 계속 올라오네 하 많으켓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今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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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7 8 8 9 9 10 10 10 10 11 12 13 14 15 16 14 15 15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